해안청량권에 관한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데 교과서 보면 일본에게 조선연안에 대한 청량권을 허용하였으며 영사재판권도 인정하였다 영사재판권은 10관입니다 이처럼 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담겨있었다 이런 식입니다 교과서 서술이 통상조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통상조약으로 해서 조선이 어떻게 변했고 일본 관계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계속 강화도 조약을 언급한 이유가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려는 의도로 만드는 책이라는 조약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일관해서 피해사관이죠 우리가 당했다 허군을 당했답니다 조선연안에 대한 청량권을 청량권도 아니죠 청량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권리가 아니죠 약속이니까 특별히 부여한 권력이 아니고 권난이 아니죠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이 청량을 허용한 것은 자유로의 해안을 청량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였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하고 또 이것도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거는 영투주권을 침략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 의도가 담겨있었다 이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은 지금 교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부산은 경제적 이유에서 개방을 했고 조원산항은 군사적 이유에서 개방했고 인천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방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루뭉술이로 이렇게 또 갖다 붙여버립니다 불평등하다 주권을 침해당했다 침략 의도가 있었다 그 사람들도 힘들겠어 저게 자꾸 뭐 당신들... 오간 한번 읽어보죠 오간 아까 했던 건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환경 5도 가운데 연회에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제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역 명치 9년 2월 아까 했죠 20개월 만인데요 그러니까 부산항은 이미 수없이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안 측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두 군데 항구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걸 다 측량을 해야죠 그리고 해저에 어떤 암초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서로 이렇게 드나들 것 아닙니까 제7관 조선국 연회도서 도서는 섬이죠 연회나 도서 암초는 종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서 극히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해서 그 위치와 깊이를 살펴서 도지는 지도에 따르는 기록을 제작하도록 허락하여 양국의 선객이 위험한 것을 피하고 안전한 곳을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기술이 없으니까 네 기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항구에 배가 입항하려면 연회에 대한 그런 측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맨 먼저 측량을 해야죠 그런데 그 측량을 일본 그대도 측량 선박도의 군함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와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 조선은 일본에 가서 측량하지 못했는 거 아니냐 아니 요구를 안 했으니까 못하죠 그리고 요구할 이유도 없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조선은 측량 기술도 없고 또 항구는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급하면 우리가 가서 건물 지어 가지고 하듯이 일본에서는 그럼 우리가 측량하고 항구 계속 이거 하는데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토주권침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건물에 입주자가 세를 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계약서야 우리 언제까지 여기에 시설을 좀 하겠다 좋아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 자재고 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 재게 하면 안 되죠 자재고 있는데 와서 주인이 와서 당신 왜 이걸 재? 이거 우리 자산골침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참 문제가 참 보통이 아니네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 자유로 보면 그냥 막 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측량심득을 갖고 왔는데 이게 측량심득인데 외무성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심득 신득은 요령 주의사항이라는 뜻인데 뒷면은 아니고 이면지를 하는데요 말씀하시죠 이 측량심득인데 용어가 그 당시 용어를 해서 일본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해서 보니까 첫째, 측량 2개월 전에 외무성에 미리 보고한다 그 다음에 측량해안은 해안의 지점, 목적, 시작과 종료를 미리 또 정해서 알린다 그 다음에 측량 선박의 이름, 종류, 함장의 이름을 또 보고한다 그 다음에 해군성에서 외무성을 보고하면 외무성은 부산 외무관원에게 이것을 통보하고 그 해당 관원원은 또 조선 정부는 측량할 지점의 지방관에게 또 통보를 하고 그러면 측량선이 해안에 도착하면 측량선에서는 해당 관리에게 공증을 제시하고 우리 측량하러 왔습니다 이게 측량 신득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절차는 아주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조선은 그때 교통, 통신 모든 게 미비했습니다 지방관에게 하달이 안 됩니다 지방관의 하달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두 달 전에 모든 걸 마치고 우리 측량하러 왔는데 지방관이 일본군이 측량하러 왔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적운이 없는 일이 벌어지면 지방 일본 선박에서는 우리 보고했다, 우리 못 받았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조정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그러한 충돌이 생기는 것을 이것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어떤 자료에, 논문에 실려 있는 걸 봤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군이 우리 조선 땅을 해안청량이라는 명분으로 침범한 그런 사례가 된다고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아, 이건 지난번에 국정교과서에 실어놨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조선의 문제가 정보부조,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선박이 오면 어떤 선박이 굴뚝이 굉장히 높고 굵고 높은 선박이 어느 섬에서 어느 점까지 가더라, 그런데 어느 선박인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측량 신득에 따라서 엄격하게 했는데 조선에서는 통신이 안 되니까 지방관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부당하게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측량하는 것으로 또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 4년 뒤에, 그다음에 하나는 7년 뒤에, 6년 뒤에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2년이 4년, 7년으로 네, 76년도에서 80년이면 4년이죠 76년도에서 83년이면 7년이네요 20개월이 7년까지 흘러버린 겁니다 그만큼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EBS 한국사 제가 이거 수없이 문제 제기했는데 최태성이라고 꽤 유명한 친구입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이 부분 뿐만 아닙니다 이 강사가 뭐라냐면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을 누가 만져? 이건 성추행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해안 측량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주권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방송에서 설민석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손대는 게 아니죠 지금 국왕의 비중까지 했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양국 대표가 도장을 찍었거든요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했는데 허락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문제 제기했더니 교육방송에서는 문제 없답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1878년 4월부터 8월까지 개항장 선정 문제로 조선에 대한 무력시위를 겸하여 군함을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 측량을 강행했다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76년에 이미 강행하였다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왔는데 조선에는 지방관에게 통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예요 4월부터 8월까지 개항장 선정 문제로 조선에 대한 무력시위를 겸하여 군함을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 측량을 강행하였다 이 글을 쓴 대학 교수야말로 조일수호 조교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전혀 못했겠네요 전혀 못한 겁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일본군은 측량을 핑계로 조선 연안의 어떤 지점에서라도 일시 상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일본 수준을 조선 수준하고 같이 생각한 거죠 수집된 측량자료는 군부에 주관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경우의 지도란 향후 조선 연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에 기여하는 해도 작성이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 교육 연구자들의 수준입니다 거기까지가 제7관 한번 정리해 주시죠 7관 해안 측량은 당시 운송수단이 선박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항구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고 항구는 개설을 해야 되고 항구 개설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서 해안에 측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항구를 설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선박이 드나들 때 암초가 있는지 해안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해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삽입이 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라에 와서 함부로 측량을 한다 이것은 영토 죽군 침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행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방송, 한국교육과정편과 다 똑같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이 조일수호조규 제7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원문은 안 읽었습니다 전체 원문 제대로 읽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전체 원문은 안 읽었습니다